드시는 게 좀 부족하고 움직임이 적다 보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속이 부글부글 거리시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드리고 여기에 또 체지방이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방해해서 날씬하게 건강하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즘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무조건 굶어요. 그럼 두 가지의 단점이 생깁니다. 너무 폭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의 얘기잖아요. 김홍원 원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굶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장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의 나머지가 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장에 거듭한 것이 들어있어야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볼 수 있는데 굶어버리면 장에 들어갈 음식이 없잖아요. 나머지가 없다 보면 장의 연동운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굶는 겁니다. 굶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손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장케렉스님의 주 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은 소재예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바로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드리는 이런 억제해드리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고요.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요즘 굉장히 핫한 소재인데요. 이 차전자피가 뭐냐면 질경이과에 속하는 껍질이에요. 식물 껍질.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40배까지도 팽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배변활동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원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원료든 부원료든 이렇게 식물성에 자연스러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다시마, 미역, 파래, 톳, 흑미, 보리 같은 총 12종의 국내산 원료로 48시간 발효를 통해서 몸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가르시니아 껍질 추출물. 그게 바로 HCA인데요. 그냥 뭐 이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인체 시험 결과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부 지방 감소, 내장 지방 감소, 체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확실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즘 모임도 많죠. 날씨가 좋으니까.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니까 활동은 적죠. 명절 끝에 왜 이렇게 자꾸 나 살은 불어나가지고 뭔가 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들어오세요. 역시 히트 상품은 히트 상품이네요.